오늘 주제가 뭐죠? 저희 오늘 틱톡 리액션! 붐붐붐 붐챌린지 아 근데 오랜만에 틱톡이네요 살립니다 오늘 게 엄청 세겹다고 했어요 수위가 엄청 세다며? 그거 담당이긴 해요 저번 것도 세는데 더 세다고 하니까 표정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찍어볼게요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둘 셋 트라우드 캐치 미 하얼란 앗 더 모아 난 저런 화장 좋아해 화장이 좋아? 근데 완전 처음에는 청순했는데 뭐 너무 좋다 하이브리드 이거 누가 다 했지? 틱톡 챌린지? 영진인가? 찬웅인가? 우린 아니지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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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고우시다 괜찮나요? 이거 노란 딱지가 안 나 아 이 정도는 뭐 아 관대하시네요 아 나 이 후금 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볼터치가 어 약간 비포이프트가 좀 세다 아 그니까요 이런 거군요 표정관리 좀 네 나 여기서 갔다 와 근데 진짜 섹시하시다 아 진짜 섹시하시다 포즈가 너무 찰떡이었어 맞아 맞아 그냥 영화 피부 같았어 그니까 목걸이 되게 달려달려 적혀있는 음 목걸이 봤어 나는 난 목걸이는 뭔지 더 기억이 안 난다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저 미쳤다 이거 뭐야 아 진짜 이건 안 돼 가능해요?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아 미쳐나 엄청 근데 힙하시다 코의 표싱 코의 표싱 어떠신가요? 좋아요 저 좋네요 오늘부터 뭐 네 좀 그 영화배우 닮았지 않았어? 그 사람은 닮았다 브루노 마스? 음 아 가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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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와 멋있다 퍼버우 영화배우 닮았잖아 그 개그맨 짐 캐리? 어 어 어 어 아니 포즈가 너무 멋있다 포즈가 중요합니다 춤 잘 출 것 같아 완전 중요해 오오 개 심쿵 야 이거 멋있다 미쳤다. 왜 나 나온다. 멋있다. 어우 장난 아닌데요? 이거는 살짝 그거지. 남자친구들이 바라는 최고의 여자친구 잠옷. 아 맞지 맞지 맞지. 와 근데 진짜 친구랑 저렇게 찍을 수 있어? 할래? 아니 난 절대 못하겠어. 나도 못하겠어. 와. 근데 두 분 다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거 같아. 몸매가? 지방이 없더라고 봤는데 이 정도는 헬스장에서 살아야겠는데? 봄에서 그 시간인 거 같아. 아 씨 오늘 운동 안 갔는데 갔다 올 거야. 아 맞아 그거 들어 들어. 직단 좀 할 거야. 오 쌍둑인가? 아 진짜. 왜 왜? 남자들이 예쁜 여자 볼 때 이렇게 찐텐이라고 하잖아. 아 진짜 미쳤다. 아 유튜브에 소식이 여기가 오는 쪽 분. 미쳤어. 와 근데 블랙과 화이트로 자매이분께서. 나 그걸 보고 싶다. 네 그 눈 추적하는 거 있잖아. 그래가지고 이게 참아지는지 안 참아지는지 얼굴만 봐야 돼. 내가 그 법 퍼야돼요 저는. 아 뭐야. 울먹을게. 잘생겼다. 우와 귀여워. 아 용기를 잘하시네. 아 필요한 팀바 한다 이거. 너가 하면 잘 어울리네.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찍다가 한 번씩 실수로 움직이다가 다시 찍지 않았을까? 좀? 아 이렇게? 어어어어어. 아 말을 아끼게 된다. 그러니까 아. 오케이. 잠옷. 귀여워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v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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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i. 아 근데 이게 이 말이 안 나. 이렇게? 왜 그래? 외국인들은 특유의 제스처가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할 때도 What the fuck? 이런데 생각보다 한국도 있어 아이 이 ㅅㅂ 하하하하하하 이 ㅅㅂ 오오 하우걸 하우걸 걸컷이 느껴짖네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다들 표정연기가 진짜 좋으시다 그니까 나이 펜슬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맞아요? 하하하하하하 표정 미쳤다 한 번만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표정 표정 한번 지어봐 아, 표정은 잘 못지. 방금 그건 줄 알았어. 수염 자랐나? 멋있다. 확실히 진짜 표정이 좀 다양한 사람이 매력적인 것 같아. 맞아, 자기들만큼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. 잘 어울린 표정. 맞아. 뭔가 초크 같다. 우와, 눈 뭐야? 초크 느낌 나잖아? 우와, 멋있다. 여자 조크. 우와, 마지막에 눈. 우와, 무조건 있다. 와, 장관 미쳤다. 다 좋은데, 내가 남자라 그런지 골반은 살짝 밑이잖아. 어, 어. 근데 보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끝났다 싶었어. 처음부터 완성형이었어. 아니,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자신 있는 거잖아. 그 모습이 난 보기 좋은 것 같아. 맞아. 운동 욕구가 든다. 와우, 초생활다. 끝까지. 야, 이거 뭔가 섹시하실 분 같았어. 너무 섹시하다. 나 섹시해, 약간 이런 느낌. 보여주시나요? 아, 여기서 볼게요. 여기서 내가 한 번 쩍 벌렁 소리 들어요. 수영 보기야? 와, 나 원래 알몸의 마이는 남자만 섹시한 줄 알았거든? 전정국 씨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입고 막 춤추잖아. 그, 돈방신기 미루티. 오오오오, 맞아, 맞아. 그런 느낌. 여자도 이렇게 한 걸 보니까, 아, 너무 섹시하다. 진짜, 나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. 저 개인적으로 역대급 변화이신 것 같아요. 역대급 변신. 아, 뭔가... 아니, 하지 마요. 아니, 홀이피인데 왜. 아, 근데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시작할까요? 네, 네. 이거 개멋있다. 싸우면 질 것 같아. 와, 진짜 근데 개멋있다. 포즈다. 이런 누나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미치잖아. 당연하지. 이거 부릉부릉 타고 와가지고? 대학교 때? 맞아, 맞아. 방문 나. 근데 마지막에 쑥스럽게 웃는 게 너무 귀엽다. 아, 그냥 방문 거 진짜 좋았다. 멋있다, 멋있다. 오. 장난 아니까. 지금, 지금 시작할게요. 네. 워. 약간 힙합 느낌 난이 уже. 약간 그거네. 이게 갈 그릇이잖아. 이게 진짜 갈 그릇이 ours. 표어라. 딱 이렇게. 드릴까요? 소니스 워너니 먹 Geek Hope 초콜릿볶으세요? 오랜만이다. 중학생 때인가? 할 말이 없는데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초콜릿 공장입니다.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요. 오, 어떻게 연구 시행사 담당자들. 이 차례는 무슨 차례입니까? 너 어디서 더 하면 되고? 찰리 초콜릿 공장. 아, 그러네요. 맞지, 맞지, 맞지. 초콜릿 공장 느낌.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. 옷만 있으면 하실게요. 하실래요? 뭔가 청춘한 느낌이야. 오, 너무 짜면 안 돼요.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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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와, 미쳤다. 야, 진짜 이거 간신이다. 이래도 돼? 아, 이거 다 내버려도 돼? 아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너 한 번만 해주면 안 돼, 지금? 진짜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네. 솔직히 저는 다 후방주의입니다, 이거는. 후방주의. 왜, 왜 섹시하냐, 왜 이렇게?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? 저 성인연품점 가방이 있을걸? 캐드먼이 성인연품점 가방이 있다고? 있지 않을까? 되게 프리한 느낌인데? 좋았다. 이게 뭐지? 오, 캐드먼. 어때? 저을 보니까, 드는 생각은? 행복합니다. 그럼 내가 때리면 어때? 네? 안 돼요. 그런데 오늘 벨트를 안 잡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쪽은 안 돼요. 내가 사정 없이 때려줄 수 있어.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를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할 거야? 어울려? 아.. 안돼 안돼 아 뭔가 틱톡은 싫어 아 안돼 안돼 저거는 너무 야해서 안돼 안돼 틱토커야? 어? 여자친구 틱토커야? 그럼 인정해줘 틱토커면 인정이야? 이거 보니까 오늘 운동을 안가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 진짜 운동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영상이기도 했어 또 여름이 오잖아 바디프로 빅 찍어야지 집 가고 마이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? 아.. 근데 이게 본능적인 거라 저희가 좀 민망하긴 한데 솔직히 이거 업고 싶어요 민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재밌다고 한 거니까 근데 저는 변화가 대단한 거지 특정적인 부위에 대해 그런 거는 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이 말 해도 되다 우리가 지나가다 매력적인 사람 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나 맞아맞아 매력적이다라고 느낀 거죠 분위기를 보면 저는 느낀 거거든요 혹시 그쪽은 그 대면은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빨라지지 당황스러웠어 분위기는 뭐예요? 근데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이걸 하니까 자주 했으면 아 장난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에 또 리액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형도 참고해보고 안녕 안녕 와 장난 아닐 것 같아 와우 안돼 안돼 안돼요 왜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간신히 간신히 나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오늘 너도 되겠는데 이거 벗으면 아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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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벗으면